업력이 제일 무서워요. 업이 발동하면 여러분 못 막아요. 카르마 발동되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뿌려놓은 씨가 결씨를 맺는 걸 어떻게 막아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이 그렇게 안 그런데 그러면 다행히 지금 큰 것들이 아직 안 터진 거죠. 카르마가 발동하면 어풍, 카르마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정신 잃어버려요. 그냥 끌려가요. 그냥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수습하는 게 보살이 할 길이에요. 카르마 바람 안 맞아 보는 사람들이 내가 하기 나름 아닌가 이런 소리 하지. 카르마의 바람 불면 시절 인연이 도로에서 결과물이 딱 나올 때는 못 막아요. 확 터집니다. 그때 여러분의 내공이 빛나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와중에 불험복, 멀리 가지 않고 답을 내고 빨리 수습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때 여러분 고급 기술 들어가야 됩니다. 육바람일의 고급 수가. 평소에 꾸준히 그것도 여러분 육바람일 연습을 꾸준히 해가지고 내공을 쌓아 놔야 그런 결정적 순간에 덜 끌려가고 빨리 돌아오고 하는 거죠. 바람 불면 여러분 추풍 낙엽이에요. 지금 정신 차리는 연습.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또 무사히 느낌으로. 오늘 또 무사히 정신 차리고. 잠시만요. 안 좋은 일 이건 좋은 일 이건 다 카르마. 카르마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것도 카르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좋은 카르마에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공부가 갑자기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막아요. 그때. 좋은 것도 못 막아요. 나쁜 것도 못 막고. 여러분이 공부가 갑자기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